옛날 옛날 호랭이 씩어피던 시절의 이야기 가 아니라 지금 나우 이야기에요 플리즈 헬프 미! 우리들 모두 다행 중에요 한때 뷰티프하고 판타스틱한 동화의 세계였는데 들어봐요 렛미세이 신데렐라와 겨울정원의 거인과 돼지사명제는 사로당했고 피노키온은 다발성 경허증에 치루치루는 페르메 헨젤과 그레텔은 루프스에 뭐 질병의 왕국이죠? 오마이갓! 여기쯤 피노키오와 호춘플루츠와 붉은두근을 파인 플리즈! 누가 우릴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알아봐줘요 오케이? 악세점 금요일에 가지러치고 고간만 없으니 오마이갓 이즈 동작 미리 이제 다음 퇴근할게요. ㄷㄷ 10's skip 15's ski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저, 아무것도 없어! 고문을 해도, 더 할 말은 없다. 하지마! 고문 같은 거 하지마! 다 말할게! 니놈들! 내 동생을 건드리지 마라! 내가 말할게! 뭐야, 고문의 곧자로... 외국물 먹은 듯한 말투도 다 꾸미고 있는 거야! 내가 혼자 말하는 걸 몇 번 들었어. 시골촌 뜨기더만! 아, 그거 나도 들어본 것 같은데? 결정적인 거 말해주지. 라베나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 걸 봤어. 마녀의 까마귀들! 백설의 성에 찾아와 까악 까악 거리면서... 징그러운 것들!